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의 메시다. 오기인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옥스윙 드라이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옥스윙 드라이버 시리즈를 오늘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드라이버 시리즈, 서른 편이나 하더만 또 드라이버 시리즈를 해? 그때는 컨벤셔널 스윙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 아이언 시리즈를 진행을 하다가 아, 이 옥스윙, 내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스윙으로 하지? 그러다가 옥스윙을 발표를 했고, 지금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드라이버 시리즈는 옥스윙을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셋업 이렇게 해서 막 기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옥스윙 드라이버 시리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봐야 15분 이낸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께 레슨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격 급한 분들은 그냥 짐작컨대 이럴 것이다. 라고 미리 연습을 하셔도 괜찮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근차근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고집스럽게 드라이버 시리즈를 먼저 시작을 하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기술까지 가야 쇼게임, 퍼팅까지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옥스윙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옥스윙 드라이버 시리즈, 그 첫편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스윙 하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공은 가운데 놔야 돼요. 그리고 옥스윙 판도라, 옥스윙 메커니즘 쭉 설명한 영상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쪽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론적인 깊이의 설명은 다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공이 가운데 있어요. 공 가운데 놓죠, 우리 옥스윙은. 그리고 클럽 페이스를 놨을 때 핸드 퍼스트로 놓으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니까 이렇게 돌려놓고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돌려놓고 잡는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옥스윙의 풀스윙이 뭐죠? 옥스윙의 풀스윙은 이게 옥스윙의 풀스윙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레슨 한번 잡아 드리겠는데 손목이 미리 꺾는 연습, 즉 이게 풀스윙이죠. 지금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뭔 소리야? 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옥스윙에서의 풀스윙은 오른손 힌지가 끝까지 됐을 때가 풀스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손 힌지, 풀스윙 해서 스몰 풀, 미드 풀, 빅 풀 이렇게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핸드 포워드 프레스, 클럽 페이스를 세워놓고 들어가는데 먼저 꺾는 연습, 구분 동작, 젖혀. 젖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오기루 맨날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팔꿈치 붙인다고 하는데 손목을 먼저 꺾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먼저 꺾는다는 느낌을 가지면 팔꿈치가 딱 걸립니다. 옆구리에 그 상태에서 돌리면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 좁혀지지 않고 백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일찍 꺾는다는 느낌 지금은 구분 동작이에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때려. 그래서 젖혀, 돌려, 때려. 젖, 돌, 떼. 젖혀, 돌려, 때려. 이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스윙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잡을 거예요. 털어 이전에 젖혀, 돌려, 때려. 이런 식으로 해서 손목으로 딱 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스윙은 당연히 왼쪽으로 감기죠. 왜 우측으로 아직 안 밀었으니까. 이건 정상이죠. 사이드 블로우라면 무조건 공은 감기게 돼 있어요. 이것도 살짝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이 여러분들은 오기로 하고 간다고 했는데 마이크가 들어지잖아요. 들면 내리는 동작이 되고 들면 내리는 동작은 아우트 인계도로 해서 커트 동작이 되고요. 여기에서 걸고 뒤로 돌리게 되면 제 어깨 모양 보세요. 여전히 왼쪽 어깨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됐다가 여러분들과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수들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서 왼 어깨가 다시 올라간 상태에서 수평 히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늘 인하우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걸 그냥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갔다 오지 말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흉내 내고 바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오른 어깨가 위쪽에 있을 때 내려오기 때문에 박혀 맞는 거고 선수들은 오른 어깨가 위에 있지만 다시 오른 어깨를 밑으로 놓고 이게 끌고 내려오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 풀면 바로 덮여 맞으니까 이 상태에서 옆으로 때리는 게 사이드 블루어라는 거 뭔 소리요? 그런 분도 계실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 가운데 이렇게 놓고 저쳐 돌려 때렸는데 저쳐 돌려 때려 우측으로 때리면 공이 이렇게 해서 돌아 들어오는 게 바로 옥스윙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쳐가 이게 풀스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털기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식도 제가 레슨을 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드라이버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치는 것 그러니까 왼쪽 골반이고 뭐고 다 뺀 상태에서 공 가운데 그 다음에 핸드 퍼스트 셋업 자세는 하도 이골이라기 들었죠. 저쳐 돌려 때려 이렇게 해서 쭉 치는 이러한 라인이 잡혔으면 이게 이제 스윙 중심이잖아요. 오른손은 스윙 중심 지금은 저쳐 돌려 때려지만 나중에는 이 상태에서 그냥 처음에 젖힌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치는 느낌 이런 걸로 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아직은 뭐 썩 막 밀고 벽치기하고 그런 거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레슨이 들어갈 거냐면 여러분들 벽치기 하시죠. 이제 치기만 하면 왼쪽으로 감기니까 여기에서 젖힌 다음에 우측으로 때리면 그냥 공이 들어오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왼쪽으로 썼어요? 안 썼어요? 물론 썼겠지만 의도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옆으로 때리는 그래서 우측으로 밀어 쳤을 때 들어오는 그런 훈련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회전 중심이 들어갑니다. 회전 중심은 젖혀 놓고 골반만 돌리면 자 보세요. 젖혀 지금은 이제 똑바로 날아갈 거예요. 똑바로 가다가 왼쪽으로 갈 겁니다. 젖혀 골반 똑바로 가다가 똑바로 가네요. 역시 제가 그때 회전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오른손에 스윙 중심을 쓰게 되면 굉장히 볼에 도는 이 라인 자체가 좀 요란하다고 그랬죠.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 중심은 사이드 블러를 인위적으로 내 몸까지 꺾어가면서 만들어 놓지만 여기에서 젖힌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미들 빅 다 괜찮아요. 젖히고 골반이 돌면 그냥 쭉 돌아간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이드 블러를 치는 게 아니라 몸의 회전에 의해서 데리고 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셨다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꽉 그립을 잡는다. 기억나세요? 꽉 그립 그래서 꽉 그립의 정의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저희는 꽉 잡은 거 꽉 잡은 거 이게 꽉 잡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힘 빼세요. 그럼 저는 이게 힘 뺀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안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꽉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힘 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빼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꽉 잡은 상태에서 힘 빼세요. 이렇게 힘만 뺀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견고하게 잡혀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꽉 잡은 거에서 이렇게 놔도 꽉 잡혀있다. 그러면 이게 꽉 그립이란 말이에요. 그럼 꽉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회전 중심을 먼저 쓰는 연습을 드라이버에서 할 겁니다. 잘 보세요. 꽉 잡은 상태면 클럽 페이스가 자유자재를 움직이지 못해요. 이 상태에서 골반을 쭉 돌리는 형태로 갑니다. 그러면 몸이 스윙 중심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골반이 쭉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꽉 붙들고 이럴 때는 완전히 몸이 일치가 돼요. 꽉 그립을 잡으면 겨드랑이 딱 붙죠. 뒤에 광백은 힘 쫙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몸이 탁 뭉치는 그런 느낌이 들고 꽉 잡은 상태에서 몸을 돌리게 되면 쭉 밀어쳐도 자연스럽게 드로우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스윙 중심, 회전 중심, 꽉 그립 통스윙이라는 그런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피날레입니다. 이게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로치 다운 오프로치를 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모든 단계가 완성이 됐을 때 스윙 중심의 부서가 일을 하고 회전 중심의 부서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통스윙이 일을 하고 할 때 마지막에 조직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의 조직의 수장은 누구냐? 바로 오른쪽. 스윙을 할 때 그림만 단단하게 잡고요. 딱 붙어있다는 가정하에 오른 어깨만 왜? 우리는요.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권투할 때 보면 싸움, 우리는 일반 싸움도 캥거루 싸움하지만 격투기 선수, 정찬성 선수 한 방 딱 들어갔었잖아요. 그런 선수들 보면 어깨가 이렇게 나가요. 야구 선수들, 공 빠른 선수들 보면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우리는 공 던질 때 이렇게 던지면서 공 안 나간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난 왜 거리가 안 나갈까? 여러분들 수행할 때 보면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러는데 어떻게 거리가 나가요? 프로들은 쭉 해가지고 어깨를 밀면서 나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한 레슨 4, 5번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리 단단하게 잡고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오기로 하고 사이드블로우 보고 오른 어깨만 오른 어깨만 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 어깨만 쭉 나는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른 어깨만 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잡고 그리 단단하게 잡고 가서 쭉 어깨만 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 하나도 안 쓰는데 이병옥이가 이제 우리 아주 막 힘들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만 발이 딱 고정된 상태에서는 저도 못 가요. 그런데 저도 치면서 들썩들썩들썩 하면서 오른 어깨가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꽉 잡은 상태에서 꽉 잡은 상태에서 그냥 오른 어깨만 쭉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같은 경우 공이 얕게가 낮게 같지만 제가 힘 쓴 거에 비해서는 거리가 확연히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m씩 이번에는 꽉 잡고 우측을 밀면서 앞으로 밀어 볼게요. 가면서 쭉 밀면서 가면 저는 막 손으로 치고 뭐 골반 돌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쓴 힘에 비해서는 너무 편하게 거리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옥스윙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있어야 어프로치를 할 때도 5% 먼저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세요. 여기에서 예전에는 딱 해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만약에 이 어깨 오른 어깨 액션에 대해서 다 배우시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 모든 스윙을 관장하는 심지어 퍼팅까지 모든 스윙을 관장하는 게 오른 어깨입니다. 그래서 꽉 잡은 상태에서 오른 어깨만 딱 앞으로 밀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맛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자세히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거 하다 보면 막 어퍼 때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혼자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드라이버 시리즈를 시작하면 이것도 한 20편 이상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일 이상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제가 미리 드렸으니까 제가 레슨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오리엔테이션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은 한 번씩 시도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구독 최근에 하신 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면에 대해서 깊게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하나하나 따라오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10분 미만으로 내려가서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그런 영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분들 빨리빨리 불러 모아주세요. 드라이버 시리즈부터 시작합니다. 드라이버 시리즈, 아이언 시리즈, 우드 시리즈 그다음에 웨지 시리즈 그다음에 어프로치에 웨지 시리즈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퍼팅, 벙커 모든 걸 섭렵하면 제 생각에는 한 8, 9월 될 것 같은데요. 8, 9월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옥프로치, 옥스윙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옥스윙, 정말 무서운 스윙입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식 골프에 미치다 오기루였습니다. 초극대 구두 최선상 태 supervises 날 pd 만화 ints основ Bd 만화 i 감사합니다.